안녕하세요 하얀대학교 학교 여러분 사이혁신용어학부 김공민입니다. 저는 지금 제품 하나를 리뷰하러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학교기업 락스튜디오가 만든 거꾸로 우산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선 보시면 우산이 두가지인데 오렌지와 그레이네요. 오렌지는 진한 그레이, 그레이는 네이비와 매치되어 있네요. 손잡이는 고리 형태에서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그럼 한번 펼쳐볼게요. 펼치니까 타공된 구멍이 보이는데 네온사인처럼 보이네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보였어요? 괜찮은데? 계속 누르고 싶을 것 같아요. 우산이 보시면 비를 맞는 면이 안쪽에 접혀서 사람이 붕비는 장소로 가서도 비물에 젖을 일이 없어요. 비닐을 안 써도 되는 이 편리함, 환경을 생각하는 인싸가 될 수 있겠네요. 우산을 둘 때는 이렇게 세워두기만 하면 됩니다. 거꾸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빗물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리기도 쉬우니까 우산을 어디에 둘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한양대학교 80주년 기념품 거꾸로 우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김공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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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